이번에 살인자 난감을 봤습니다 간만에 OTT 드라마 영화 다 합쳐가지고 저는 그 마동석 아저씨 나왔던 그 작품 이름 뭐였더라? 황야! 황야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마동석 아저씨가 거기 황야도 제작을 참여를 했을라나 모르겠지만 유치뽕짝에 정말 너무 유치하고 뭐 개연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 영화에 썼던 촬영장 세트 세계관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아포칼립스를 큰 틀의 어떤 주제로 가져가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큰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좀 그나마 피해가 덜한 황공아파트라는 그 아파트가 있고 거기 주민들은 크게 어떤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진행이 되고 뭔가 이런 이야기들 그게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큰 틀이라면 이번에 나왔던 그 황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트장만 갖다 그냥 후려친 거 같아 이제 넷플릭스한테 제작비를 지원을 받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저렴하게 난 그냥 솔직히 뭐 큰 반갑지도 않고 이게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세트장을 왜 돌려쓰는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황야도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OTT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웨이브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계속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렷하게 대작이라고 할만한 그런 OTT는 작년에 히트였죠 작년에 카지노 있었죠 작년에 수리남 있었죠 예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뭐 카지노 수리남 더글로리 요 세 개 정도가 이제 좀 인기도 많고 좀 몰입도도 있고 모두가 한 10명 100명 보면 한 90명 이상 재밌게 볼 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했다면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그 밑에는 무빙 저는 무빙이 요 요 세 개 정도 급은 안 된다고 봐요 네 어 카지노 수리남 더글로리 요 3대장이라고 칭할게요 OTT 3대장 여기에 무빙은 못 올라가 어 무빙 무빙이 그 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빙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최악의학 정도 최악의학 그리고 뭐 비질란테 아무튼 다른 작품들 막 나오다보면 또 그 작품들을 줄 세우기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 OTT 3대장 이 OTT 3대장이라는 이 확실한 네임밸류도 있고 확실한 어떤 그 라인들 라인업이 있다면 여기에 속할 법한 작품들은 그 이후로 안 나왔다는 거야 그 미만 잡이라고 한다는 게 조금은 표현이 약간 좀 예민하긴 하죠 어 왜냐면은 작품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다루는 소재도 다 다르고 어 이거 되게 작품성 좋은 건데 미만 잡 잡이라는 게 이제 약간 좀 잡것을 하는 거잖아 잡것이라고 하잖아 근데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어쨌든 뭐 카지노 그 수리남 더글로리 3대장 미만 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예 미만 잡인데 근데 그 위에 이제 최고조넘도 있죠 최고 3대장 위에 뭐가 있어요 최고조넘 최고조넘 역시 오징어 게임이야 예 글로벌한 그런 그 성적을 거뒀었고 또 OTT 우리나라 K 컬처 K OTT 에 대해서 사람들 전세계 사람들이 막 관심갖고 이제 보기 시작한 그게 사실 오징어 게임이니까 예 전무후무한 그런 그 기록을 남겼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할 얘기가 이제 최근에 나온 핫한 화제작 OTT 넷플릭스의 OTT 그 저기죠 살인자 난감이죠 저는 딱 6화까지 본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고조넘의 오징어 게임이 있고 그 밑에 3대장이 있습니다 그 3대장이 4대장으로 돼도 어 크게 표현에 무리가 없는 그런 예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 보신 분들은 뭐 그 정도라고? 그 정도라고? 제가 예전에 OTT나 이런거 한참 전 좀 약간 후발주자에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게 보고 코트야 예전에 약간 좀 제가 그런 반골기질 같은게 되게 거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많이 얘기하죠 코트야 재벌집 저기 막내 아들 봤냐? 야 졸라 재밌다 안 봤다고? 야 니 뇌 사고싶다 야 니 눈 사고싶다 코트야 야 진짜 재밌어 봐라 코트야 술이나 안 봤냐? 코트야 최악의 약 봤어? 코트야 너 이거 봤어? 그러니까 어떤 화제작 OTT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거 봤냐고 겁나 물어봐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소통할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공감대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 저도 이제 약간 후발주자로 들어가갖고 야 이거 재밌대요 더굴로리 다 끝나는데 다 끝나가고 다 이미 뭔가 소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나는 뭔가 재미를 느끼하고 야 여러분 진짜 재밌더라 야 미쳤던데? 아 왜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내가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진짜 재밌던데요? 하면서 막 나중에 좀 뒷북을 많이 쳤어요 내가 뒷북을 많이 쳤다는 거지 예 근데 그렇게 뒷북을 치면서 OTT가 재밌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 그 안 지 얼마 안 됐어 그 재미를 안 지 근데 살인자 난감은 감히 얘기하자면 내가 후발주자긴 하지만 다 봤거든요 웬만한 거 최악의 약 봤죠? 무빙 봤죠? 또 그 저 또 택시기사 관련돼갖고 그거 뭐였더라? 이성민 씨 나오고 이성민 아저씨 나오는 거 운수 예 운수 오진 날 예 운수 오진 날 자 이거 내가 텍스트창 굳이 안 켜고 싶은데 결국은 켜게 되네 텍스트 메모 그 저 텍스트장을 좀 켜고 음 본 것 예 무빙 카지노 어 수리남 어 오징어게임 그리고 저 더글놀이 최악의 악 어 어 지옥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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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봤어요 이제 곧 죽습니다 안 봤음 어 어 뭐 이정도 어 스위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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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다룰 거 아니에요 그냥 본 거에 대해서만 이 정도만 얘기할 거야 내가 이 정도 봤다 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OTT에 대해서 막 뭔가 얘기하고 설명할 때 어 이 새끼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것도 안 본 놈이랑 얘기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 나의 어떤 그 경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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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력 어 OTT 분석력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아 얘가 그래도 OTT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은 되는구나 어 마스크걸 어 그리고 DP 예 소년시대 예 다 본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본 거 어 어 신병은 안 봤음 음 음 안 본 것 안 본 것 안 본 것 자 이제 안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 사냥개들 봤어 사냥개들 자 안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 안 본 거는 어 어 그 외에 다 안 봄 어 안 본 걸 또 다 정리하긴 좀 그래 어 이유 어 뭔가 뭔가임 뭔가 뭔가임 네 그 좀 뭐랄까 어 유치해 보이거나 어 좀 개연성 어 개연성 개연성 지읗박은 느낌 어 그리고 그냥 그냥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안 끌림 음 음 이런 것들이야 예 어 뭐 영화 다 통틀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에 간단하게 음 오징어 게임 일대장 예 예 수리남 카지노 어 더글놀이 3대장 어차피 나 저기 할 거니까 크로마키를 지금 해주는 거 어때요? 네 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는 빨리 요약을 해야 되는데 풀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뭔가 좀 아 이렇게 말 너무 길다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질란테 왜 안 봤음 신병 왜 안 봤음 하는데 그 이유들이 다 여기 다 있어요 유치해 보이거나 개연성 또 전혀 없어 보이고 뭔가 좀 본능적으로 안 끌리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자 어 이렇게 이랬습니다 예 근데 내가 끝까지 보겠다고 뭔가 하고 봤던 이 작품들 예 이중에서 이제 이게 솔직히 제일 후진거는 어 사냥개들이 많이 후졌어요 사냥개들 제외하고는 뭐 나름대로 기본빵 치는 재미들이라고 생각을 해 어 애초에 탑승 자체를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지금 본 것들 보면은 본 것들 라인업 봐봐요 예 솔직히 사냥개들 빼고는 다 볼만해요 다 볼만하다고 생각해 예 음 사냥개들 빼고는 다 괜찮았어 나는 어 장단점이 뭐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튼 어 어 다 통틀어서 오징어게임 수리남 카지노 더글놀이 3대장 예 여기에 낄만한 새로운 어 대작 어 띵작 어 띵작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살인자 난감이야 어 어 요거 카지노보다 재밌음 음 야 요거 카지노보다 재밌다고 생각해 어 호들갑이 아니라 처음으로 저는 이제 원래 저는 좀 그 그 그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OTT에 대해서 뭐냐면은 아니 아니 영화를 제작하는 이제 제작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감독이 있고 그 밑에 뭐 이제 각본이 있잖아 각본 각본가가 있을 거야 각본가 예 감독이 이제 각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각본이 가장 중요하잖아 예 작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각본 아니겠어요 각본 그쵸 그 이야기의 가장 큰 어떤 틀이니까 예 물론 각본 각색 그쵸 근데 배우도 중요하지만 나는 각본 일단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 솔직히 마스크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름값 있는 그런 배우를 쓴 것도 아니었는데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마스크걸 같은 경우는 전혀 처음 보는 인물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재밌었거든 그래서 나는 배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각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각본을 보는 능력도 배우의 능력치에 포함되어 있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협나 아저씨 이름 뭐야 그 수협나 아저씨 여러분들 강혜상 아 손석구 그래서 난 이 손석구 배우가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이 작품 고르는 능력 각본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어 손석구 아저씨 나보다 동생이라고? 네 에이 구라 구라 뭔 소리야 83년생이구만 뭔 소리야 아 물론 액면가로는 내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개소리야 아이 지금 왜이래 84년생 나보다 4살이나 많아 어 어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우리가 OTT 얘기를 하는데 어 좀 그런 얘기지만 사람을 딱 봤을 때 사람을 딱 보거나 이제 뭔가 이제 그 사람을 그 매체로 보게 됐을 때 유튜브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사람 영상으로 봤을 때 목소리 톤이나 뭔가 하는 여러가지 어떤 그냥 모먼트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대충 짐작이 돼 나보다 어리다 나보다 딱 어려보여 나보다 나이가 있어보여 그러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행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은 어 나보다 나이 많고 적은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어 그런게 있다니까 진짜 응 최근에 이제 내가 놀랐던거는 그 빠니보트님이 나랑 동갑이었다는거 그거는 좀 놀라긴 했어 그거랑 저 유튜브 그 누구냐 그 저 충주시 충주맨 예 그 아저씨가 나랑 동갑이더라고 87년생이더라고 깜짝 놀랐어 난 그거 보고 어 엄청 어린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예 근데 아무튼 손석구라는 인물은 딱 봐도 그냥 형같은 느낌이 있지 예 아무튼 자 손석구 배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얘기하다가 더 나오겠지만 살인자 난감은 이거는 진짜 그 최초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 얘는 최초로 웹툰 원작마저 보고 싶어 지게 했다 예 예 그 정도였어 나한테는 살인자 난감 같은 경우는 나는 웹툰을 좀 혐오하진 않고 약간 불호의 영역이었어 예 웹툰 진짜 많이 소비하는 세대들이 10대 20대 잖아요 근데 너무 유치하고 학원물도 많고 뭔가 이상한 판타지 뭔가 강력한 그런 뭐 옛날에 일본 만화 소년 챔프 이런 거에서 나오는 대결물 뭐라 그래 되지 약간 그런 것들 유치뽕짝을 너무 싫어해 예 그거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좀 꼰대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몰입이 전혀 안돼 근데 남들이 많이 그래요 원피스 꼭 보세요 코트형 이거 원피스는 뭔가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원피스는 꼭 봐야 돼요 원피스 본다고 누가 오타쿠라고 하나요? 원나블은 오타쿠의 영역이 아닙니다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그리고 저 뭐냐 그 머리 하얀 요괴 그 나오는 거 있잖아 막 칼 휘두르는 거 그 랄프야 뭐래요? 아니 머리 하얀 어 이누야시야 어 이누야시야 예 그니까 나는 그 산업 그 거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그니까 저 취향은 당연히 존중하지만 뭐 그 저거 모으는 거? 피규어 모으는 예전에는 그걸 직거리라고 표현해요 피규어 모으는 직거리 지금 이제 취미 영역이라고 이제 받아들이지만 예전에는 피규어 모으는 한심한 직거리들 예 그런 거에 빠져서 관련된 굿즈 사는 직거리들 예 그런 거에 빠져서 뭔가 재밌게 보고 말면 되는데 뭔가 그거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내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직거리들 그게 바로 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뭐 윈도우 바탕화면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비를 더 넓혀가서 그런 팬덤이라고 해야 되나 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뻗쳐가는 형태들을 보고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어 예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존중은 하지만 예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그 가수의 앨범을 사고 그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가고 그 가수의 콘서트 저 CD를 구매하고 이거랑 같은 영역이죠 맞죠 같은 영역이죠 예 이거랑 덕질이랑 그러니까 덕질도 이게 실체하는 사람인지 실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인지 창작물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덕질을 우위로 평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에 와서 예 임영웅 같은 그런 뭐 캐릭터도 있고 임영웅 같은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덕질에 우위를 점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서브컬처 장르에 많이 빠진 사람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봤었어요 네 뭐 그런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아무튼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코트 형 원피스는 그냥 만화 쪼가리가 아니야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가 물감 부어갖고 거기다 말풍선 입혀가지고 뭔가 서사를 자꾸 집어넣고 그냥 그런 만화가 아니야 코트 형 원피스는 꼭 봐야 돼 어 그래야 인터넷 방송을 소비하는 많은 사람들과 형이랑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생기는 거야 많이 추천을 받았었죠 예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결국은 안 봤고 앞으로도 안 봐요 예 모르겠어 나는 그냥 만화를 보는 거 자체가 이제는 좀 거부감 느껴지고 예 그 더빙되어 있는 그것도 막 그냥 그렇고 모르겠어 그래서 막 그 이후로도 진격의 거인 뭐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은 진짜 그 막 삼대장 이런 것들 있잖아 진격의 거인 뭐 원펀맨 그런 프랜차이즈들 예 대단한 프랜차이즈들 예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뭐 드래곤볼 슬램덩크 뭐 데스노트 뭐 진격의 거인 최근에 뭐 주술회전 그리고 또 뭐 뭐냐 그 요괴로 변하는 거 대나무 울고 있는 여자애고 그 그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 예 귀멸의 칼날 그래서 막 되게 막 체인소맨 뭐 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음 음 체인소맨은 봤어요 아니 유치하대매 그런 거 싫어한대매 근데 체인소맨을 왜 봤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체인소맨 보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 돈 아까와서 봤어요 넷플릭스를 매달 결제를 하는데 볼 게 너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체질이랑 안 맞지만 어거지로 막 들이켰어요 예 그랬더니 설사를 하더라 예 체질에 안 맞는 거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그 거부 반응은 어쩔 수가 없더라 예 어 이래서 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끝까지 다 보고 나서 그때 그 다음 시즌 아예 안 봤어 그냥 틀어놓고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봤는데 약간 그런 것까진 이해가 가 그냥 아 이래서 보는구나 뭐 아 요런 재미는 좀 있구나 예 근데 아 이게 좀 체질적으로 그런 그 서브컬처 장르 자체를 제가 좀 많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OTT 얘기하다가 너무 얘기가 좀 길게 뻗쳤는데 그 그 살인자 난감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요즘 그 웹툰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설명 드리면서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까지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내 자체가 그 웹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거기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웹툰 원작으로 자꾸 뭔가 OTT를 제작을 하니까 이게 되게 이 영화계 쪽에 있는 그 각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좀 제의를 잘 안 하는 게 아닌가 어 어떻게 보면은 웹툰을 원작으로 채택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지 미리 사람들에게 웹툰으로 공개가 돼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고 좀 안정적인 그런 마케팅 방식이다 안정적인 어떤 그 흥행 보증수표라는 말이 있잖아 그것처럼 웹툰으로 이미 흥했던 작품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그런 그 작품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웹툰 원작을 자꾸 이렇게 좀 가지고 와갖고 영화로 이제 만드는구나 어 그래서 난 사실 웹툰 원작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좀 거부감을 많이 표현했었어 표했었어 어 뭐 D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내가 봤던 것 중에서도 웹툰 원작이 지금 몇 개예요 무빙 어 스위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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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원작 맞지 네 그리고 마스크걸 DP DP 어 지금 이 중에서도 내가 재밌게 봤다고 했던 이 OTT 중에서도 사냥개들도 사냥개들도 웹툰 원작이지 그 웹툰 원작이 절반에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또 웹툰 원작이야 뭐 새로운 OTT가 나온다 또야 음순 오진 날도 그러니까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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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꾸 이 각본가들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구나 어 웹툰의 영역이랑 영화의 영역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뭔가 웹툰의 영역이 영화를 잡아먹는구나 이제 그래서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 어 이미 근데 예전부터 뭐 웹툰 원작으로 해가지고 드라마 흥행시켰던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영화판까지 이렇게 뻗치는구나 참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원래 네 둘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 웹툰이랑 이제 영화 이거랑은 어 근데 그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내놓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웹툰 원작까지 막 궁금하게 만들었던 작품은 살인자 난감이 처음이었어요 네 진짜 그리고 웹툰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를 새로운 소재가 아니라 웹툰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만드니까 좀 그거에 좀 지겨웠던 게 있었어 나는 어 근데 살인자 난감으로 인해서 그 약간 내가 갖고 있던 편견이 좀 깨졌어 어 안정성만 추구하는 이 이 이 바닥 어 이쪽 이쪽 계통 어 이쪽 계통 이 별로였는데 아 이 웹툰 갓본도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훌륭하구나 어 이런 걸 좀 느꼈어 어 이런 걸 좀 느꼈어 살인자 난감은 솔직히 이 3대장 에 들어가도 돼 여기서 그냥 차라리 카지노를 빼버리고 어 어 살인자 난감 어 어 이 정도로 진짜 해도 될 정도로 되게 괜찮았어 나는 네 지금 뭔가 내 얘기 보면서 어 씨 코트한테 바이럴 당하네 이 새끼 나름대로 뭔가 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강단이 있고 지 나름대로의 그 신념이 너무 또렷한 새끼라서 호불호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 확실하게 자기 어 성격을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어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는 있었는데 어? 그 정도라고? 꼭 봐야겠는걸? 네 하고 또 이제 어 그 정도로 재밌어? 봐야겠네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봐보세요 진짜 재밌더라고 어 재밌고 음 보시면은 이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 엊그저께 저녁이죠 엊그저께 저녁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얘기하기가 좋겠다 어 정말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고 어 타인은 지옥이다도 봤어요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살인자 난감을 얘기하면서 감히 얘기하는데 나는 손석구 배우가 정말 앞으로 그 활약상이 기대가 되는 배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작품을 컨택하는 그 능력 이게 결국은 본인 판단이잖아 내가 이거 하겠다 못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인기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입지를 가졌잖아 이 배우라는 이 배우가 손석구라는 배우가 예 근데 작품을 참 잘 고르는 거 같아 필모를 딱 살펴보면 예 범죄도시 강해상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무리수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에 장첸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여태껏 형이 영화리뷰 한 것만 골라서 반응도 다 좋아진 지키요 이 강해상 역을 맡을 때도 되게 부담이 심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그냥 장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안 갖고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빌런 역을 했다는 거지 소화했는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나는 장첸보다 강해상이 더 뭔가 더 연기가 괜찮았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이 손석구 배우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좀 뭔가 그런 활약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번에 이거를 보고 나니까 괜히 이제 연애 빠진 로맨스나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 이런 약간 로맨스물 다 챙겨보게끔 하는 것 같아 배우 티어를 또 나눈다면 솔직히 솔직히 하정우 배우랑 같은 선상에 나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물론 그동안의 커리어로 보면은 하정우 배우님이 훨씬 더 커리어는 더 높지 활동이 온 건데 뭔가 작품을 컨택하는 능력과 이 연기 그 배역을 소화하는 소화해내는 이 모습을 보면은 나는 이제 거의 동급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 감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있는 배우와 많은 걸 보여준 배우와 는 뭔가 평가가 좀 첨예하게 갈린다고 생각을 해 배우로서의 삶을 살면서 작품을 컨택하고 그 작품을 소화해 그 작품이 흥행 흥하고 그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배우 몫이야 정말 냉정하게 보자면 근데 나는 사실 이제 하정우 배우님 연기력 같다가는 뭐 전혀 깔 그것도 없어 근데 조금 작품들을 보면은 약간 뭐랄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손석구 배우님이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게 하정우 배우님 같은 경우 우상향이야 솔직히 데뷔 자체도 독립영화 같은 약간 그런 저예산 영화 그 군대 영화로 데뷔했었잖아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도 약간 조연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고 하정우 배우님 같은 경우 약간 우상향이라고 봐야돼 쭉 우상향 어 어 그러면서 천만배우도 가고 그렇게 해서 입지가 확 잡혔지 근데 이제 손석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긴 하지만 확 뜬 경향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하정우님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갔어 어 그래프가 이래 근데 손석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확 떴단 말이야 어 그죠? 그래가지고 약간 인기를 확 얻게 됐는데 그 확 얻게 된 인기를 가지고 작품을 솔직히 그런 어 결정의 시기들이 있지 않겠어? 너무나도 많은 인기와 인기를 받게 되면 그만큼 러브콜이 엄청 올 거 아냐 이런 작품 저런 작품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캐스팅이 많이 왔을 거 아냐 이 손석구 배우한테 그러면은 작품이 막 다섯개 여섯개 막 와 어 그럼 그거 보다가 어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아 이거 날짜만 빼가지고 다 하자 다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냐 근데 그 모든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지 그치? 왜냐면 여러분들 믿거배라는 얘기가 있잖아 믿거배 믿고 거르는 배우 다작을 해도 배우의 명성에 크게 이미지 손상이 가지 않는 배우들이 있고 다작을 함으로써 배우의 입지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배우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최민식 배우님 같은 경우는 작품 활동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다작을 해 하고 그 작품이 손익분개점도 못 넘고 그냥 쪽박을 찼어 그럼에도 그 배우의 명성 자체에는 크게 금이 가지 않아 어 그게 대배우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대배우인 거야 근데 인기를 얻게 되고 연기 잘한다라는 평 인기를 얻게 되는 배우들의 특징 첫 번째로 무조건 연기력이 받쳐줘 연기력이 쓰레기인데 인기가 많은 배우는 솔직히 없다고 봐 어 왜냐면은 배우 자체 그 직업 자체 소화 능력을 보고 첫 번째로 평가를 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보면은 이제 그런 밑보배가 있고 밑거배가 있어 근데 다작을 하면서 밑거배로 점점 가는 그런 배우들도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배우들도 작품을 컨택하는 능력도 배우의 능력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야 축구 선수들도 축구 겁나 잘해 축구 되게 잘해 잘하고 그 선수 자체는 축구 능력이 뭐 크게 다름이 없어 손흥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토트넘 가가지고 EPL에서 뛸 때는 어 득점왕도 하고 어 대단한 활약을 하지 근데 우리나라 국대에 와버리면은 개인의 능력은 꾸준히 나오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결과로 본다면은 어 그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작품도 결국은 배우에게 영향이 또 간다라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인기를 순식간에 받았어 손석구 배우가 그래서 확 떴단 말이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고 어 하정우님처럼 이렇게 점점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파른 그래프 없이 그냥 쭉 우상향 가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 확 떴단 말이지 확 든 배우들은 리스크도 같이 안고 가는 거야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인기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너무 많은 작품들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작품을 컨택하는 건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 거지 예 회사에서 착취 나가는 입장도 아니고 뭐 굵직굵직한 그런 작품들로 인해서 두세 개의 작품만으로도 엄청난 연기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작품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어 다작을 할 필요성도 없고 굳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르고 고르는데 그 고르는 것들을 너무 잘 고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손석구 배우님이 밑보배라는 생각이 들어 어 강혜상 역할 했을 때 제외하고서는 딱히 크게 어떤 손석구 배우님에 대한 뭐 그런 그게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살인자 난감 보면서 와 진짜 연기도 잘하고 작품 컨택하는 능력도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어 뭔가 그 고르는 능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배우라고 생각해 손석구 배우 손석구 배우 이 작품을 보다보니까 자꾸 거기에 꽂혀 손석구에 대해서 어 10분 동안 빨아져끼네 이러는데 그렇게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들이 배우 생활하다가 갑자기 인기를 확 얻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인기에 대해서 내가 소모를 하는데 그 인기를 소모하고 배우로써 이제 활동을 하는데 솔직히 마동석 배우 같은 경우도 전에 영화 관계자들이랑 약속했던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인기 있고 잘 되면은 감독님 영화 꼭 출연해 드릴게요 했던 걸 다 지키는 바람에 확 인기 얻고 나서 이상한 작품들에 많이 나왔었어 마동석 배우님이 예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하면은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 최근에 살인자 난감만 보고 올려치기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축구 선수에 대한 분석도 하고 여러 분석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난 앞으로 손석구 배우의 그 행보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라는 얘기였어 어 팬클럽까지는 아니지 나는 뭐 그런 게까지는 아닌데 뭔가 이제 밑보배로 간다 어 음 개인적으로는 손석구 어 하정우로 본다면은 손석구를 더 쳐주고 싶어 어 어 그런 거지 음 음 음 음 음 10점 만점으로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음 음 진짜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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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트레일러 영상 나오고 유튜브에 막 이런거 나온다 저런거 나온다 이거 웹툰 원작에 뭐가 나온다 했을 때 처음에 잠깐 반짝 관심 받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 관심이 너무 순식간에 팍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 뭔지 알죠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살인장난건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뭔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어 잘 만들었어 네 아 이이준 배우님도 진짜 그쵸 이이준 배우님도 그 이제 나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본거는 이제 등장한지 얼마 안됐고 지금 이제 막 활약할 때라서 이제 보다가 말았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8화 까지 다 보겠죠 이제 그러면 또 이이준 배우님도 저기 되게 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신 분들은 뭐 이이준 배우님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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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대 그 배우들을 보면은 박정민 최우식 최우식 또 그 나이대 이제 좀 그 저 주목받는 그런 배우들 라인업이 또 있잖아 어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그 나이대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 어 어 뭐 유아인도 그렇고 뭐 뭐 지금은 이제 배우생활 좀 문제가 생겼지만 음 음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기력 갑은 솔직히 나 이병헌 배우님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아니 그 배우 데뷔한지 오래되고 뭔가 좀 이거 짬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 짬으로 치면 당연히 그 위에 급인 저 최민식 배우님이나 이런 분들이 돼야 뭐 한석규 배우님이나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논외로 그 나이대에 대체 불가인 거 같아 나는 송강호 배우님도 있고 그러니까 최민식님 그리고 저 한석규님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나이대로 본다면 이제 나이대로 일단 본다면 어 나이대로 보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활동해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차가 쌓이고 작품을 보는 능력이나 여러가지 어떤 그 그래프로 여러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잖아 그 배우에 대해서 연기력을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지만 어 어 나는 이병헌 배우님이 원탑이라고 생각을 해 어 연기력 뭐 김윤성님 송강호님 그 밑으로는 이제 뭐 더 있겠지만 황정민 배우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겠지만 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연기력 갑 고트로 불리는 많은 배우들 중에 이병헌 배우님은 대체 불가라고 생각해 어 대체 불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어느정도 입지에 오르고 그 입지를 넘어서서 그냥 그 나이대 그 해당 직업에 있어서 그냥 최고 저놈이지 진짜 예 그래서 나는 좀 그 이병헌 배우님이 최고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어 그런 생각 정우성님도 연기 엄청 좋아졌지 어 전에는 이제 좀 발음에 대해서 뭐 좀 그리고 좀 연기하는 게 너무 좀 나는 약간 황정민 배우님한테 그걸 좀 느꼈는데 연기를 하는 모습 톤 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 어 그러니까 누구식 연기라 그러잖아 뭐 하정우식 연기 누구식 연기 그러니까 나는 황정민식 연기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어 황정민식 배우 아 황정민식 연기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배우가 다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 어 뭐 그래서 약간 난 정우성님도 약간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저 서울의 봄에서 나오는 그 연기 이제 진짜 뭔가 작품이랑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 내가 어디서 약간 좀 그런 그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에서 약간 좀 깬다라고 느꼈냐면 정우성님 그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수라 근데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는데 뭔가 그 비리경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기가 되게 거슬리더라고 나는 어 그러니까 뭔가 이 작품을 이끌어가기에는 이 정우성님의 연기가 조금 뒷받침이 좀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아수라 치 치 치 어 이제 약간 덜컹거린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 어떤 모습에서 아 좀 몰입이 잘 안되네 어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지 어 그러니까 특유의 발음 때문인 것 같아 그 저 정우성 배우님은 에이 조지나 조지나 뱅뱅이다 막 이런 그런 그 욕이 있거든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욕 중에 조지나 뱅뱅이다라는 게 있거든 근데 뭔가 이제 좀 발음이 어 그러니까 자꾸 거슬리더라고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아 자꾸 고개를 좀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에이 조지나 뱅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약간 좀 나는 보면서 아 좀 깨는데 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근데 점점 좋아지시더라고 어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을 스스로 캐치하고 점점 나아지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로서 이제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 음 그래서 막 딕션이나 톤 뭐 표정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 그런 측면을 연기력만으로 봤을 때 그냥 소화할 수 있는 그 배역들도 무궁무진하고 그냥 다 잘하는 게 결국은 나는 이병헌이다 난 그를 생각해 어 조승우 배우님 너무 연기 좋다고 생각을 해 너무 좋지 조승우님도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이병헌님과 뭐 어깨를 나란히 해도 뭐 진짜 손색이 없다 위화감이 없다 뭐 그 정도라고 생각 그러니까 연기 확실히 좀 이제 잘하시는 배우분이잖아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내 입에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 뭐 잘하시지 근데 거기서 너무 이병헌님이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서 너무 이병헌님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잘해버리니까 잘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와 그냥 감탄하게끔 만드는 그런게 있으니까 예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게 있고 약간 나는 근데 조금 조금 이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저를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요즘 조진욱님 연기가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점점 느껴져 뭔가 연극 톤이고 뭔가 그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어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 조진욱님 같은 경우는 좀 어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제 그니까 영화에 좀 몰입이 잘 안되는 듯한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특유의 그 그 대사 소화해낼 때 그 조진욱표 연기가 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영화가 아니라 연극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 어 그런 역할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게 아닐까 자 이제 이게 이게 입 좀 이렇게 좀 깨물고 이빨 좀 깨물면서 어 자 이제 봅시다 이렇게 하는거 막 이런 느낌 이런걸 너무 많이 봤어 뭔지 알지 어 그런 표정 같은걸 좀 많이 봐가지고 뭔가 좀 그렇더라고 자 아무튼 이제 뭐 우리 그 저 OTT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OTT 얘기를 좀 길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녹화 종료를 좀 누르고요 통 fluffy 요거 이중 요거